여러분들에게 정말 훌륭한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주 박사님, 역사학과 신학에 대한 상당한 조회를 가지신 분이 26년 동안의 연구를 총집결한 책이 바로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라는 책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역사 뒤집기를 위해서 좌우진영이 굉장히 격렬하게 싸우지 않습니까? 그만큼 역사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바라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세계사라는 큰 관점 속에서 좌우에 치우치지 않고 반듯한 그런 역사적 관점을 가질 수 있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독교로 바라보는 세계사, 이 책이 한국사뿐만 아니고 세계사를 반듯하게 올바르게 바라보는데 여러분들이 큰 지침이 될 것입니다. 다음 주제는 이민자, 이미그레이션이라고 그렇게 하죠.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이민청이 만들어지게 되고 이민청을 여러분들 가속화시키는데 한동훈 현 법무부 장관이 큰 역할을 맡고 있고 이번에 국민의힘에 가서 이민청을 들었는데 그런데 이번에 한 이야기 가운데 이민정책을 안 하면 국가가 소멸된다. 이민정책 뭐 필요합니까 그냥? 한족이 그러면 한 3천만이나 천만 정도 받아들이면 이민정책이 다 해결되겠지. 이민자의 구성, 질 같은 것이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나라일 하는 사람들이 일반 국민들이 볼 때 그렇게 잘하는 경우가 참 드물지 않습니까? 지금 대법원을 보더라도 지금 선거관리위원을 보더라도 지금 대통령실을 보더라도 지금 지금 집권 여당을 보더라도 어느 일 하나 여러분들 우리가 믿고 맡기고 그냥 발을 쭉 베고 잠을 잘 수 있도록 그렇게 야무지고 정직하게 일을 처리하지 않지 않습니까? 정치인들과 관료들 함께 맡겨놓으면 나라를 어디로 끌고 갈지 여러분들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부정선거가 9분이나 발생했지만 그 간단한 선거제도 계획 하나 여러분들 안 해 주는 나라니까 이민청을 만들어서 이민을 받아들이게 되면 나라의 100년 대계를 생각해서 이민자의 여러분들 질이나 구성원을 여러분들 잘 선별해서 받아들일지가 조저히 자신이 안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가 권력이라든지 공직자들의 임무수행에 대해서는 엄청난 불신을 저는 갖고 있는 겁니다. 밥값을 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고 보기 때문에 여러분 이 보시게 되면은 이 여러분들 우리가 유럽의 이민정책으로부터 많은 것을 배워야 되는데 그렇게 배우고 하겠냐 이야기죠. 한족을 한꺼번에 어마어마하게 받아들이고 무슬림들을 어마어마하게 받아들이고 일단 여러분 이런 조직이 생기게 되면은 일단 숫자를 굉장히 중시하기 때문에 치리고 이런 거 필요 없고 양으로 여러분들 승부를 걸게 되면 나라가 망가지는 금세 망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대한민국은 한족에 대해서 이런 일정한 부분만 받아들이게 되면 그냥 나라 자체가 없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위험한 나라인 겁니다. 그걸 다 제대로 하겠냐 이야기죠. 우리를 믿어주십시오. 아니 선거관리위원회가 맨날 하는 일이 우리를 믿어주십시오. 우리는 정직합니다. 이렇게 누구를 어떻게 믿노 이야기죠.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대한민국에서 나라 일하는 사람들은. 이민정책 안 하면 국가가 소멸된다는데 결국 국가가 소멸되지 않게 사람을 많이 받아들은 그럼 사람을 어디서 받아들일 거냐 이야기죠. 여러분들 오늘은 스웨덴이 이 낭만적인 이민정책을 가지고 완전히 나라가 박살나게 된 경우를 여러분 외신들이 전하기 때문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인구 천만 정도 되는 나라에서 200만 명 이상을 받아들이는 그런 미친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좌파들이 이런 집권을 해가지고 한 20년 집권하는 동안 나라를 완전히 기반 자체를 여러분들 흔들어버린 겁니다. 완전히 반면교사입니다. 나는 아무리 봐도 대한민국의 공직자들이 이렇게 할 것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중국하고 짝짝쿵이 돼가지고 한족들 대거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거를 제어를 못할 겁니다 아마. 그냥 중국이 시키는 대로 그냥 네네네네네 하면서 하겠죠. 통합정책 실패하고 발칸 특히 중동계 이민자 중심의 50개 범죄 조직이 존재한다. 이민을 개방하는 것은 그냥 사람을 받아들인다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여러분들 잘한 풍토 제도 종교 이념을 그대로 다 받아들인 겁니다. 굉장히 신중하게 그렇게 여러분들 접근하지 않으면 완전히 그냥 개차반처럼 나라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정치인과 관료들이 그렇게 하겠냐. 앞으로 이런 좌파가 접근할 것이 거의 확실시가 되는데 그 좌파들이 선거를 무력화시켜 가지고 수십 년을 집권할 건데 그럼 그 친구들이 뭘 하겠냐 얘기합니까 중국의 기호에 맞는 정책을 맡겨줄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한족들 대거 찌러면 유입시키겠죠. 눈이 안 봐도 그냥 그대로 다 보이는 겁니다. 인구 1050만 명에 범죄 조직인이 3만 명이고 경찰력은 11000명밖에 안 된다. 28년간 난민 허용을 주동한 좌파 총리 20년도 안에 28년에 좌파가 서외대에 집권하면서 작년에 한 나라의 두 개의 현실이 존재한다고 시인했다. 이렇게 지도자들이 안목과 시야가 없고 자신이 갖고 있는 이데올로기가 도검화되면 나라를 완전히 거들내는 겁니다. 1000만 1050만 명 여러분 국가에 200만 이상 정도 여러분들 무슬림들이 들어왔으니 그 나라가 베겨낼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훨씬 더 위험합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선거 사기 세력들이 장기 지배에 들어가게 되면 그 세력들은 철투철미하게 여러분들 친중 노선을 걸을 수밖에 없고 그냥 중국의 발바닥으로 나라를 밀어넣을 겁니다. 그래야 뭡니까 본인들이 항구적인 이익을 보존받을 수 있을 테니까 그리고 중공이 여러분들이 실험한 cctv 안면인식기술부터 인민을 통제 관리하는 모든 기술을 수입해 가지고 뭡니까 여러분의 읽었을 때를 다 감시를 하겠죠. 눈에 보이듯이 뻔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스웨덴이 10년 만에 북유럽 최악의 범죄국가가 됐다. 생각이 짧고 낭만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나라를 이렇게 완전히 거들내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 눈에 그냥 훤히 보입니다. 선거를 장악한 세력들이 이민정책을 앞으로 어떻게 펼칠지 이민청이 일단 만들어지게 되면 그 이민청 자체의 생존 논리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럼 그거는 뭔가 숫자입니다. 올해는 이민자를 몇 명 받아들였 습니다. 저 출산 출시의 이름 대응에서 우리가 얼마 그냥 숫자를 채우는 거면 숫자 가장 확실한 방법은 한족을 대거 이름 불러들이는 거죠. 그거는 뭐 줄을 서 있을 테니까 그냥 중국 땅이 되는 겁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도 제 자신이 생각해도 좀 미운데 이게 진실인 겁니다. 누구도 이야기를 안 하려고 하는 겁니다. 한 번 들어오게 되면 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나라가 넘어가는 겁니다. 연길이 뭐죠 그냥 조선족이 없어진 건 마찬가지로 한반도의 한민족이 없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짓들 할 겁니다. 한 번 보세요. 왜? 부끄럽지만 여러분들 한국 역사에서는 중국의 출월대가 출시한 가문이나 인간들이 화나게 많거든요. 자민족을 뭡니까? 자민족을 타민족보다 훨씬 더 미워하는 그런 세력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이름대로 가는 겁니다. 2015년 9월 스웨덴은 시리아와 이라크 아프가니탄에 16만 3천 명의 난민을 받아들였다. 당시 인구 대비로는 유럽에서 가장 많은 숫자의 난민이 허용됐다. 인구 1050만 명 가운데 외국 태생이 200만 명을 차지한다. 그리고 이쪽은 다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스웨덴이라는 나라의 국가의 정체성을 유지할 수 없는 겁니다. 대한민국은 국가 정체성을 유지할 수가 있겠느냐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이게 여러분들 이 한동훈 씨가 이렇게 이민정책을 그냥 총대 메고 낯선 걸 보면서 한동훈 씨도 재임하고 있는 동안 한 건을 해야 되니까 앞으로 다음을 뭘 해보려고 하면 한 건으로 하면 이민증을 생각하는 모양인데 당신들 나는 전혀 못 믿겠다 이야기지. 당신들이 가는 길이 분명히 이 나라를 완전히 거들내는 쪽으로 갈 거다. 당신들은 이 나라가 선거가 부정이 일어나가 그들이 나는 걸 다 침묵하지 않냐 이야기. 이민정책을 파행으로 이끌어야 나라를 침묵시키는데 전혀 갈리는 없으니까 본인 재임하고 있는 동안 끝나고 나면 그만이니까 스웨덴의 여러분들 총기사고입니다. 알바니아가 1등이고 최빈 국가죠. 그다음 스웨덴이네. 보스니아 몰도바. 몰도바는 소련 근방에 있는 과거의 위성국가인 작은 국가입니다. 우크라이나 바로 옆에. 서유럽의 여러분들 아주 괜찮은 나라였던 스웨덴이 이렇게 망가진 겁니다. 작년 9월 스웨덴 법무부는 부모가 모두 외국 이민자인 가정의 자녀가 부모가 스웨덴 태생인 가정의 자녀들보다 범죄율이 3.2배가 높다. 우리는 지금 한 나라에 살고 있지만 완전히 다른 현실 속에 살고 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유럽의 이민을 연구한 한 전문가의 글에서 이런 글을 주장합니다. 한 이민자를 받아들인 것은 당신 눈앞에 있는 사람만 받아들인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자랐던 풍토 문화 역사 제도 이데올로기 종교를 그대로 받아들인 거다.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이름들 낭만적인 스웨덴의 좌파 정부가 30여 년 전 집권하면서 나라를 완전히 거들낸 겁니다. 이렇게 이름도 돌아가는 겁니다. 이름들 우리는 외신에 난 기사니까 스웨덴이 참 안 됐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이게 우리가 당민할 일이고 우리는 훨씬 더 처절하게 당하겠죠. 왜 그런가 우리는 한족을 받아들이기 시작하게 되면 그걸로 그냥 나라 요절 나는 겁니다. 스웨덴의 관대한 난민정책은 지난 40년 중 좌파 3인당이 작년 9월까지 정권을 잡은 28년 동안 계속됐고 조직범죄는 2014년부터 계속 증가했다. 한 정권이 한 30년 정도 접근하게 되면 완전히 나라를 뒤바꿀 수 있는 겁니다. 선거를 장악한 여러분들 대한민국의 더불어민주당이 이렇게 여러분들 할 겁니다. 수십 년을 집권할 겁니다. 내가 이렇게 아우성을 치고 여러분들 이렇게 절규하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귀를 안 기울은 겁니다. 그래서 비용을 치룰 겁니다. 여러분들 저는 이 그냥 스웨덴 사례를 보고 그냥 그냥 이게 스웨덴 사례가 아니고 다음에 대한민국 사례구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겁니다. 스웨덴 경찰력이 1만 1천 명입니다. 범죄조직 조직원 수는 3만 명이고 스웨덴 군병력이 2만 5천 명밖에 안 되는 겁니다. 사실 이런 상황이 오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정부는 고의로 무시했고 정치적으로 무지했고 무책임한 이민정책과 실패한 통합정책이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완전히 다른 여러분들 뭐죠 풍토와 제도와 이념과 종교화에서 여러분들 자란 사람들이 어떻게 동화가 됩니까 이 지경이 됐다. 역대 사민당 정부의 실정을 비난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은 다 바이바이 하고 나가버린 겁니다. 재임기간 끝나고 이렇게 여러분들 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죠. 왜 그런가 하니까 스웨덴의 좌파정부인 사민당 정부는 28년 동안 선거를 통해 집권했지만 대한민국의 더불어민주당은 선거를 치를 필요가 없이 여러분 다 집권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9분의 사전투표 조작을 통해 여러분들 선거를 만들었으니까 그럼 10번째 안 하겠냐 11번째 안 하겠냐 12번째 안 하겠냐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긴장감이 없어 가지고 그냥 꼭 그렇게 당해야 아냐 이야기죠. 한동훈 씨가 얼마나 여러분들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이민청이 만들어지게 되면 그 이민청은 그 자체의 생존 논리라는 게 있는 것이고 생존 논리를 지탱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공무원 숫자 이민청 공무원 숫자를 계속 늘려야 되고 공무원 숫자를 계속 늘리려면 뭐 해야 됩니까 이민자 수를 계속 늘려야 되는 겁니다. 난민자 난민주의 수용 숫자를 대한민국의 이익하고 이민청의 이익은 일치할 수가 없는 겁니다. 거기다 여러분들 대한민국의 좌파가 여러분들 장기 집권하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대한민국 끝장나는 겁니다. 이 중차대한 문제에 다 여러분들 뭐죠 이민자를 잘 받아들여야죠 난민을 많이 받아들여죠 이따위 소질을 하는 겁니다. 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회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